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는 카오스 봉인된 상자 이그드라실을 먹기 위한 것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지력의 이그드라실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온다면은 시가 한 3억 정도 되는데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노멀을 까고 있었는데요 노멀은 사람할 짓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시가도 되게 싸고요 2,000원 3,000원 밖에 안하니까 그 시간 투자하는 건 너무 아깝고 그래도 기대치가 좀 있어야지 좀 할만하지 어 그거 너무 2천만원 먹자고 하루종일 이그 까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 아 그래도 캐릭터 돌면서 까는데 하나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노멀에서는 안나옵니까 나오는거 같은데 왜냐면은 이게 보이던데 노멀에서 박스에서 이그드라실이 보이던데 어 노멀에선 보이던데 요 상자 안에서 나오는게 아 봉인된 상자를 해제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요런것도 있었군요 야 하루종일거면 하난 나오지않을까 그래도 3억은 벌어봐야되지않겠습니까 크흐흐흐흫 아 3억전에는 이그드라실의 고인이라는 것입니다 경매장을 참고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그드라실이라고 경매장에 검색하면 나온답니다 흠흠흠흠흠흠흠흠 아직 예정되어 있는것이 없습니다 아직 예정되어 있는것이 없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언제 다 되는것인가 아 제가 어떤템이 팔렸습니까 전보하신템이 뭡니까 제가 어떤걸 전보했습니까 제가 어떤걸 전보했습니까 아 제가 생각하는거요 아 그게 팔렸군요 어 야씨 때가 되긴했어 어 그거 때가 되긴했죠 엄청 오래가 됐지 거의 하루종일했지 한 두달되지않았나 세달 넘었나 아씨 자꾸 이렇게 끌리게 되는거 아 그뒤 팔렸군요 그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 세달 걸린것 같은데 좋습니다 스피드 프라이티 카나에 250 sia의 아이템입니다 지금은 시세가 떨어졌을라나 그렇습니다 아, 다음 캐릭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한번 넘어갔지. 제일 많은 캐릭터. 이 캐릭터는 없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나루 한번 들어가 볼까요? 카오스. 카오스. 카오스가 아니지 않나? 그치? 카오스. 카오스OON. 어? 생각보다 많이 못사네? 42개밖에 안되는데 뭐 생각보다 약이 얼마 없네요 왜 이렇게 없을까? 나도 잘 모르겠네 스페이스 왜 이렇게 없을까? 뭐 그레토가 없을까? 다닙니다 다닙니다 인사네 이거들 아시리요 스카 발레온 헬멧 제작 레시피를 떴는데 왜 분홍색깔로 나오냐 아니 이거 했는데 이게 왜 분홍색깔로 뜨면서 왼쪽 아래 표시가 나옵니까 제작 레시피 이게 뭐라고 매너 온거지 이거 나올 초창기에는 좋았나 그게 자기 마음이죠 하나만 먹어보고 싶다 나름 시간을 쓰라고 하는데 하나 정도는 먹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요기 안나오냐 좀 나와야지 그래도 돌리는 맛이라도 있지 기대하면서 뜨지도 않네 하루종일 저렴을 꺼냈는 ую 하나만 먹어보세요 아 어서오십쇼 아 어서오십쇼 아 정말 수절대기옵나 한번 나오는구나 어 뭔데 이거 타이를 왜 갖고있어 아 버리고 요거 아이템 가격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까 200만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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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100만원 떨어진다는 사람이 내려갔으니까 금방 떨어졌군요 미라클 방어 공개는 나오는데? 아 이번꺼는 좀 많이 붙겠군요 아 가격이 떨어졌구나 저는 몇 채입니까? 아 2채였군요 아 여긴 자리가 없어서 안들어가겠군 혹시 제가 전 캐릭터 몇개 깐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 전 캐릭터 42개입니까? 50 몇개입니까? 말랩찍은지요? 한시간도 안됐을걸요? 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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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를 못를 세워서 와진 계정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도 뭐 나와야 이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라도 해줄텐데요. 저도 아직 나오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고 있는지. 아 근데 잘나오는게 아니겠죠. 잘나오면은. 다음. 다 하고 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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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만나요. 갑니다. 피어리스 부르군트 제작 레시피 요건 어떻습니까? 피어리스 군트 아 군트 제작 레시피였는데 아 아 그냥 함부러지잖아 부르군트 제작 레시피 아 왼쪽 아래 뜨길래 피어리스 부르군트 와 검색하면 안 나오네 제작 레시피 피어리스도 나옵니까? 제작 레시피 아 그래요? 피어리스 제작 레시피 이런것도 나오네 제작 레시피 이제 시세가 떨어질 때까지 다 떨어졌겠군요 이제 얼마 안하지요 제작 레시피 제작 레시피 제작 레시피 제작 레시피 연인되 저작 레시피 다에 이제 저작 레시피 로谢 아 저는 아무것도 안줘도 괜찮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하나만 먹고싶다 욕심 안내고 확률이 1%도 안되나보네 0.5%도 안되나? 얼마나 될까? 0.1정도는 될라나? 아 위대미꺼 왜요? 아 진짜? 0.00%야? 그렇게 안나오나? 아 과자나 하나 먹으면 되겠다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어어어어어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아..같이 까는 적이 지금 모르겠네 저도 혹시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대하면서 가고 있어요 하나만 주면 안되나? 아..하..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먹고 싶은데 하나 안나오네 하나만 먹고 싶은데 하나만 딱 하나.. 딱 하나만 먹고 싶은데 하나 안나올까 딱 하나만 먹고 싶은데 재밌으니깐 하는거죠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만 먹고 싶은데 하나만 먹고 싶은데 하나가 안 나오고 이 정도라도 뭐.. 어 올마이티링 제작 레시피다 아! 올마이티링 제작 레시피 개비싼데 아 잘못버렸다 아 올마이티링 제작 레시피 돌려주면 안되겠습니까 아 모르고 올마이티링 제작 레시피 버렸네 아 올마이티링 제작 레시피 비싼다 아 스칸이 엄청 비싸졌을걸 한 3천 할거같은데 지금 아 그렇게까진 안되나 아 모르고 올마이티링 제작 레시피 버렸네 흠흠흠흠 아 4천4백만원이예요 그걸 내가 지금 땅바닥에 버렸다는 말입니까 야 씨 4천4백만원 돌려주십시오 방배돈타님 4천4백만원 돌려주십시오 아 아 아 하나도 못먹는거 아니겠지 하나 나오지 않나 이렇게 많이 가던데 하나도 안나오나 네네 말씀하십시오 아 저도 원킬코스는 잘 모르겠네 아 저는 중요한 레시피는 뒤에 모아두거든 근데 여기 올마이티링 있을지 몰랐어 버리는 도중에 알았어 올마이티 적혀있는거 봤어 아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안나왔네요 아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 아이템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약 몇개 깠어요 57 플러스 40 아 272개를 까보았는데요 아 하나도 안나왔네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sses elsewhere 리액션